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육아휴직제도를 안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학발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고, 광주시 교육청은 이 내용을 사립유치원에 안내했지만,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지원책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근무 여건 조사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